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원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이스트에서 나온 디디의 휘 햄프스템 스크림이에요 이름이 참 어렵죠 그만큼 신기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국내 최초 대마 기술 추출물이 함유된 이런 화장품이라고 해요 그런 안티에이징 크림이다 보니까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 아이스트라고 하는 브랜드는 저도 좀 생소한 브랜드이긴 한데 이 브랜드 자체가 미용 쪽을 조금 아신다고 하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국내 1세대 필러 회사인 한국 BNC의 독자적인 피부과학기술을 담아서 데일리부터 프리미엄 라인까지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그런 브랜드라고 해요 그 약간 소중한 나를 첫 번째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쓸 쓰는 그런 제품의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최초로 대마 줄기 크림을 출시한 게 햄프스템 크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햄프스템 크림은 짜잔 이렇게 크림이 있고 이 안에 이렇게 스파출라가 들어가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케이스가 너무 예뻐요 이 케이스가 너무 예뻐서 이 색깔하고 깔맞춤 하려고 사실 저도 오늘 핑크로 입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 탄력이라든지 주름을 좀 개선을 해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육중허브 특허 성분들과 식물성 오일 트리플 콤플렉스가 같이 함유가 되어가지고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준다고 해요 그래서 제품 자체가 약간 부드러운 버터크림 같은 제형이라고 해서 저도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보여드릴게요 제품을 송핑했다가 이렇게 덜어보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버터 체형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실제로 버터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요리할 때 쓰는 그런 버터 같은 느낌인데다가 롤링하면서 점점점점 흡수가 되는데 끈적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피부에 딱 발랐었을 때도 끈적임 없이 바로 발라지는 게 눈에 보이고 눈 밑 주름이 18.1%나 개선이 됐대요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아무래도 국내 최초로 대마 줄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성분들에 대한 효과를 느끼실 수도 있고 팔자주름이나 표피 탄력도도 되게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제품을 꾸준히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게 안면 주름의 5대 주름을 개선해주는 그 효능을 평가시키는 거기에서 완료가 된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었을 때 저는 눈 밑 위주로 사용을 많이 할 거거든요 요즘 눈 밑 주름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 눈 밑 주름 개선 18.1% 이거에 저는 희망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제품은 이렇게 바로바로 다 흡수가 됐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에다가 발라줘도 좋아요 그래서 목주름도 사실 주름에서 제일 잘 없애기 힘든 것도 제일 많이 생기고 빨리 생기는 것도 목이잖아요 다들 얼굴만 잘 바르는데 목에 꼭 바르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목에 꼭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홈페이지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크림을 살 경우 선물로 발사하고 정립금을 준다고 하니까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실제로 피부에 발라보면서 전과 후 한번 사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할게요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대마크림인 만큼 피부 당김이나 주름이 깊어지는 부분에 주로 발라주면 되고 꼼꼼히 발라줄수록 그 효과가 빛을 바란다고 해요 특히 2022년 한국소비자평가 최고의 브랜드 대마 화장품 부문 1위도 했다고 하니 안티에이징 효과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